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강사가 왔다. 핵심한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강사. 맨날 보는 스마트폰 때문에 점점 거북목이 되고 맨날 다리를 꼬고 앉는 바람에 짝꿍댕이가 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수업 바른자세 전문가 송영민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영민입니다. 근데 직업 특성화상 좀 힘드시겠다. 네. 왜냐면은 계속 곧은 자세를 유지해야 될 것만 같지 않아요? 약간 그 종교활동하는 느낌입니다. 아 맞죠 아니 왜냐면은 본인부터가 자세가 안 좋으면은 약간 신뢰와 믿음이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렇게 곧게 앉으시는 거죠? 어 일단 곧게 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 맞아요. 네 한 자세를 오래 앉는 건 또 좋은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또 편한 자세도 자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방송에는 종종 출연하시는 전문가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생방송 라디오 출연하신 건 처음이에요? 어 생방송 tv는 많이 출연해봤는데 어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어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곳인지 몰랐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네. 저는 여기 이 넓은 곳에서 혼자 있어도 춤추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약간 느낌이 놀이동산 옷 느낌이에요. 아 아까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오 다행이다. 오늘 놀이기구 즐겁게 타다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은요. 대기업 운동센터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전국을 돌아다니는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집에서 회사에서 차에서 들으면서 편하게 바른 자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 바른 자세와 관련된 질문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 저는 하루종일 컴퓨터를 보는 직업인데 집에 오면 허리가 너무 뻐근해요. 허리를 너무 꺾어 앉아있는 걸까요? 허리디스크에 좋은 운동 알려주세요. 등등등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이고요. 익명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꼭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 눈치 바른 짝짝이 분들께서 선생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벌써 질문을 쭉쭉쭉쭉 보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바른 자세 전문가라는 게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운동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전공 이름은 스포츠 의학가인데요. 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운동을 어떻게 좋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선수들 부상 예방을 위한 밸런스 트레이닝 이런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허리디스크 터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선수들은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일반인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내 몸을 관리를 그만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 받고 너무 고통받는 분들을 보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적 관점에서 바른 자세 습관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좋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목소리를 일부러 그렇게 생방송에서 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분된 상태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셔서 굉장히 막 떨리고 흥분된 상태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바른 자세여서 그런가? 전혀 못 느끼겠네요. 사실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는 누가 모르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거든요. 겉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깊숙한 그 내면은 몰라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건강이 좋아집니다. 제가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도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뼈를 준비했거든요. 처음에 강아지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강아지를 집에 혼자 두기 좀 그래서 데려오셨나 했는데 뼈인 거예요. 뼈. 심지어 저건 해골? 해골이 아니라 골반뼈입니다. 아 골반뼈구나. 그래서 이 뼈 상상이 안 되실 텐데 평소 뼈에 장국 드실 때 돼지 등뼈 있죠. 그걸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뼈에 장국을 쪽쪽 빨아서 뜯어먹는 게 맛인데 그거를 들고 왔다고 하니까 조금 잔인한데 그 쪽쪽 빨아먹는 부분이 신경이거든요. 기름지 부분이 신경이고 여기 앞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뼈 사이로 지나다니는 게 있는데 이게 혈관이에요. 그럼 저희가 맛있게 먹었던 게 신경을 맛있게 먹었던 거예요? 네. 신경이고 혈관. 혈관은 피를 뺐으니까 빨갛게 안 보이겠죠. 이걸 진지하게.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세를 구부정하게 하면 이런 신경과 혈관도 눌리고 또 근육도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요. 자세를 바르게 하면 이런 신경과 혈관이나 림프관 이런 흐름도 좋아지면서 일단 건강이 좋아집니다. 건강 에너지가 높아져요. 지금 우리 짝짝이분들께서 어떻게 나 이제 뼈에 장국 못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재밌는 것도 들고 오셨으니까 한번 설명도 쭉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한번 볼게요. 맞다 이거 궁금해요. 내가 자세가 틀어져 있다는 거를 스스로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지금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시고 제가 세미님도 한번 봤거든요. 직업병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자마자 저한테 세미님은 자세가 좋으시네요. 제가 뭘 봤냐면 옷의 주름 봤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으로 몸을 비틀고 있으면 골반은 앞에 보고 있는데 이제 왼쪽 가슴을 왼쪽으로 비틀고 있으면 옷의 주름이 대각선으로 져요. 스크루처럼? 네 스크루처럼. 그리고 골반이 한쪽이 올라가 있으면 그쪽 올라간 쪽 옷 주름이 더 많이 잡힙니다. 여기 옆구리 쪽에 주름이 잡히겠네요? 네. 올라가. 그리고 특히 세미님이 이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 어깨 관절을 봤을 때 어깨가 굽어있는 분들은 어깨 앞쪽 옷 주름이 많이 잡히고요. 어깨가 잘 펴져 있는 분들은 옷에 주름이 없어요. 다림질한 것처럼. 우와.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세미님 옷을 딱 봤는데 옷이 다림질한 것처럼 잘 펴져 있더라고요. 저 자세 좀 좋은 편이에요. 네. 다리를 좀 자주 꽈서 그렇지. 네. 와 그리고 그거 알아요? 우리 들어오실 때 제작진분들도 앉아있을 때 다 스캔 한 번 하셨대요. 직업병이시래요 이게. 그래서 너무 와 진짜 신기하다 싶은데 혹시 누구 자세가 제일 별로였어요? 남자분이 PD님이고 그리고 우리 여성분이 작가분이거든요. 일단 그 PD님들은 권한에서 나오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뭘까요? 기대요. 기대고 몸을 크게 펼칩니다. 지금도 웃는데 만세하면서 웃으셔. 맞아 맞아. 그런데 작가님들 중에서도 저를 섭외하신 작가님께서 권한이 제일 적으실 것 같아요. 막내 작가님? 네. 그래서 위축된 자세를 취하시는데 자리도 좁은 자리에서 앉아계시고요. 다리를 꼬시고 어깨를 움츠리고 노트북 작업을 하세요. 우와. 그래서 노트북 작업 더하기 적은 권한 그리고 지금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까 특히 전세사기 얘기할 때 조금 움찔움찔 하시더라고요. 우와 그런 것까지 다 보셨어요. 아니 그리고 어깨가 말렸어요. 우리 막내 작가님이 어깨가 자세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막내의 고충이네. 네. 그래서 잘해주셔야 됩니다. 얘기 많이 들어주시고 권한감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오 오늘부터 작가님한테 잘해야겠다. 이렇게 근데 우리 지금 회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보면 이제 셔츠 같은 거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특히 그런 걸로도 이제 어 자세나 권한 위치로도 살짝 이제 엿볼 수 있겠네요. 일단 뭐 걷는 순서나 이제 걸음걸이 자세 보고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마트 같은 데서 이제 낮 시간에 가보면 그 임원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임원분들은 일단 뒷짐 지시고요. 걸음걸이가 느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수행원은 이제 라인을 똑같이 걷지 않고 한 반걸음 정도 뒤에서 따라오는데 자세는 이제 바르게 하고 있어요. 태도를 좋게 하려고. 그런데 고개를 약간 숙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실무진들은 이제 조금 움츠린 자세로 따라오고요. 거리를 좀 더 둡니다. 그리고 보폭이 좀 짧아요. 저 이거 말만 들었는데도 지금 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진짜 흔히들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우리 짝짝이 분들께서도 전 지금 오른쪽 옷에 주름이 졌습니다. 막 이것저것 본인들의 자세를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글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준님께서 몸을 뒤로 두 팔을 넘겨서 두 손을 잡는 동작 있잖아요. 이거 대각선으로 오른손 왼손 이거 닿는 이 동작. 오른팔이 위로 갈 때는 잘 닿는데 왼팔이 위로 갈 때는 안 잡히더라고요. 왼쪽 어깨가 안 좋은 걸까요? 아 이건 오른쪽 어깨가 안 좋은 겁니다. 잠깐만요. 아 그래요? 오른쪽 왼팔이 위로 갈 때 안 잡히는데 밑에 있는 이 오른쪽 어깨가 안 좋은 거라고요? 네. 대부분 이제 오른손잡이를 가지고 계셔서 이제 오른팔을 많이 뻗어 쓰시거든요. 그럼 이제 어깨의 모습을 보면 어깨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팔뼈를 보면 방향이 안쪽으로 돌아가요. 안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미 그 상태에서는 어깨가 관절 주머니가 쉽게 굳어지게 되고요. 팔을 뒤로 넘길 때 오른팔이 뒤에서 잘 안 올라가는 거지 왼팔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 크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내 어깨가 좀 안 좋다 테스트하는 게 뒤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맞잡는 거 알죠? 등 뒤로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아래에 있는 쪽 안 닿는 곳 아래에 있는 팔 어깨가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자세가 좀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기 좋은 간단한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스트레칭은 전신 스트레칭인데요. 마치 도수치료 받을 때처럼 똑같이 자세를 취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단 앉은 자세에서 하셔야 돼요. 앉은 자세. 앉은 자세. 일어서시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무조건 춤추거나 나서는 거 좋아해가지고 죄송해요.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등받이 기대지 마시고요.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로 올리세요. 다리 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왼팔을 오른쪽 옆 허벅지에 걸치세요. 허벅지에 걸친다. 네. 그 상태에서 팔꿈치 펴세요. 팔꿈치 펴고요. 그다음에 오른손은 의자 뒤에 아무데나 잡으시면 됩니다. 의자 뒤에 아무데나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허리를 펴고 시선을 뒤로 돌아보면서 반대쪽입니다. 뒤로 돌아보면서 팔로 다리를 밀면서 척추를 수건 쥐어짜는 것처럼 비틀어보세요. 몸 비틀어져요. 내쉬는 호흡에 후. 그렇죠. 다시 원래 들어오신 다음에 한쪽만 하면 틀어지거든요. 반대쪽. 네. 왼쪽 다리 올리시고 오른쪽 팔 바깥쪽에 걸친 다음에 팔로 다리를 밀면 엉덩이 옆쪽이 엄청 땡겨요. 우와. 우와. 그리고 등쪽이 너무 시원해요. 네. 쥐어 짜지는 쪽이. 하나의 자세교정 스트레칭을 알려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 스트레칭을 권해드립니다. 오. 이거 너무 좋은데요. 간단히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고 이거 몇 번 정도 이렇게 왕복하면 되나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저녁에 내가 좀 피곤함을 풀고 싶다. 그러면 15초씩 3번 좌우 3번 하시면 되고요. 정적 스트레칭이고요. 네. 아침에 좀 활력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가볍게 약간 반동 주면서 반동 주면서 20회씩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오. 그러면 나 이거 박수제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착착하고 또 활력 넘치게 해야겠네요. 어. 이미 춤을 많이 추시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스트레칭 가지고 크게 뭐 네.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거나 움직임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은 많이 따라하시면 좋겠네요. 네. 앉아서 일하시면 좋죠. 제자리에서 할 수 있으니까. 나쁜 자세 때문에 두통이 오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때 하면 좋은 스트레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일단 이제 두통이 생기는 원리가 중요한데요. 이제 주먹을 주신 다음에. 주먹을 왜요? 두통인데? 이게 머리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반대쪽 손으로 손목을 꽉 감싸지워보세요. 어렸을 때 뭐 전개오르는 잼잼 뭐 이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누르고 손으로 손목을 압박하고 있으면 피가 안 통해요. 나중에 피가 안 통하고 또 손에 감각이 어떻죠? 절여요. 네. 이게 두통의 본질입니다. 아. 우와. 원리를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손 푸니까 피가 싹 떠온 느낌이 들었는데 목에 힘 줘보세요. 목에 힘 줬습니다. 네. 이러면 이런 긴장을 많이 하면 두통이 쉽게 올 겁니다. 긴장성 두통. 맞네. 저는 왜 몸이 안 좋은데 두통이 올까 했는데 어떻게 보면 피가 위로 안 가게 진짜 꽉 내가 막고 있는 걸 수도 있네요.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쁜 자세 때문에 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머리가 몸통에 얹혀지도록 자세를 가지런히 취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완을 해야 돼요. 목을. 긴장하고 있잖아요. 두 손가락. 검지 손가락이랑 중지 손가락을 서로 붙이세요. 네. 이거 기절해야 할 때 네. 그 손 두 개. 양쪽 손 붙이시고 들어 올리신 다음에 귓불 옆에 귓불 뒤쪽이죠. 네. 뒤쪽에 뼈가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아래쪽 여기를 두 손가락으로 부드럽고 움푹 파인 곳이요? 움푹 파인 곳 약간 뒤쪽 보면 힘줄들이 느껴져요. 약간 팽팽한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를 부드럽게 30초씩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네.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시원해. 움츠린 자세 해보세요. 거북목 자세. 네. 거북목 자세. 그러면 이 부위에 있는 근육들이 튀어나옵니다. 어? 맞네요. 세워보세요. 이러면 안 튀어나와요. 거북목 자세하고 움츠리면 옆목이 근육이 튀어나오고요. 귀 뒤쪽을 지금 짝짝이 분들 만져보시면 거북목 하죠? 거기가 푹 튀어나오고 자른 자세 하면 거기가 쏙 들어가요. 네. 거북목 만드는 목빛근의 힘줄입니다. 아. 우리 작가님 저거 많이 만져야겠네. 약간 그리고 공부 많이 하거나 게임 많이 하셨던 분들 보면 다 거북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거 봤거든요. 저희 나라가 또 게임 대한민국이 게임을 되게 잘하잖아요. 네. 어. 근데 게임 강국인데 게임머들 다 보면은 거북목이에요. 아. 너무 열심히. 네. 근데 그게 진짜로 맞죠. 공부 열심히 하거나 밑에 많이 보는 습관을 들인다. 그러면은 진짜로 거북목이 되나요? 네. 그럼요. 그 목은 눈을 따라갑니다. 눈의 방향에 맞춰서 목이 움직여요. 그럼 자신감 없는 사람이 어깨를 이렇게 쑥 내리고 다니고 거북목인 이유가 자신이 더 없어 보이고 그게 시선을 따라가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바닥 보고 그러셔서 그렇죠. 아. 진짜 이 자세만으로도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다르게 보이긴 하거든요. 네. 인상이 달라지고요. 맞아요. 사실 자세 문제는 이런 거죠. 옛날 우리 인체에는 수렵 채집 활동. 사냥하고 열매 따먹고 달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몸인데 지금 현대인들은 데이터 수렵 채집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니터 디스플레이만 보고 데이터를 잘 얻고 가공하고 이러면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게 더 강화돼서 움츠린 자세를 더 취하게 되고 이런 일들입니다. 맞아요. 진짜 요새 또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게 워낙 발달이 됐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움츠러드신 분들이 많은데 다들 자세 교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앉는 게 좋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방법이 있나요? 앉는 방법이? 우선 바르게 훈련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시간이 되면 상황에 맞는 자세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우선 훈련하는 방법은 한쪽 엉덩이를 들어올린 다음에 엉덩이를 한쪽을 비벼보세요. 엉덩이 한쪽을 비벼봐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뼈를 느끼시는데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살이 쪘다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감각이 무디입니다. 그래서 반대쪽 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은 다음에 비벼보면 엉덩이 아래쪽에 뭉툭한 뼈가 있어요. 네. 뭉툭해요. 이게 이제 밑에 골반 아래쪽에 있는 좌골이라고 하는 뼈요. 좌골. 그래서 앉을 좌자 써서 발입니다. 이게 앉을 때. 이 두 개를 50대 50으로 가지런히 놓고 앉으세요. 오! 50대 50으로 가지런히 놓고 앉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좋은 자세다?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허리를 펴보세요. 아 그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네. 허리를 펴고 숨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살짝 주시고요. 항상 허리 펼 때는 배에 힘을 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허리가 긴장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는데 어깨를 펼 때는 너무 많이 뒤로 젖혀버리면 어정쩍한 자세가 나와요. 네. 어깨가 좁아 보이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옷 앞에 주름만 펼 정도로 가볍게만 펴주시면 됩니다. 오! 그리고 자신의 키에 맞게 컴퓨터를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모니터가 있으면 모니터 끝부분 있죠. 그러니까 맨 끝부분. 그 부분이 눈썹 높이에 오게끔 모니터 높이를 높여주셔야 돼요. 아! 모니터 위에가 내 눈 여기까지 눈썹까지 오게. 네. 그러니까 사람 얼굴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아! 내려다보지 않게. 네. 아이 상대할 때 아이 얼굴이 아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아이를 향해서 시선을 낮추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움츠러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도 사람이라고 간주하시고 네. 키에 맞춰서 모니터 높이를 높여주시면 자연스럽게 목이 세워져요. 아! 그쵸. 목을 그리고 숙이면 또 목뒤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 5869님께서는 저는 다리를 자주 꼽니다. 저도인데. 동생이 의자 높이가 높아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의자 높이 조절하는 게 중요할까요? 어! 의자 지금 다리를 꼰다는 게 양반다리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성분들이 양반다리를 많이 하시는데. 저 너무 좋아해요. 네. 그 이유가 의자 사이즈가 대부분 크게 나옵니다. 아! 넓어가지고. 네. 남자 표준 체형 그리고 여성 표준 체형. 이 중간값으로 잡거든요. 왜냐하면 반품 안 되게 하려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가 작은 여성분들이 다리가 동동 뜨는데 발바닥에서 오는 감각 정보를 얻지 못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다리를 아예 올려버려요. 와! 제가 양반다리 하고 올리는 게 습관인데. 이게 그 이유에서 또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발받침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저희는 4부에서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자세 전문가 송영민 선생님과 1타 강사 함께하고 계시는데 너무 충격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나 했더니 발바닥에 닿는 그 감각 그게 필요했던 거였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이 있는데 엉덩이를 의자 끝에 한번 다 붙여보실까요? 네. 의자 끝에요? 아예? 네. 그랬을 때 이제 뒤에 무릎 뒤쪽 있죠. 어르신들이 오금이라고 하는 분인데 요즘 젊은 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금절인다 이런잖아요. 네. 무릎 뒤쪽. 그 부분이 의자 좌판에 닿는지 한번 보세요. 저 떠요. 다리가 일자로 펴져요. 왜냐하면 무릎 뒤가 의자 좌판에 걸려있나요? 네. 걸려있긴 해요. 네. 그럼 그 부분으로 신경과 혈관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저려요. 아! 다리를 접고 있으면. 그러니까 의자가 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또 엉덩이를 의자 끝으로 다 못 붙이는 거예요. 맞아요. 크기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다리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 이사상공님께서 저희 아이가 엎드려서 책 보는 습관이 있는데 혹시 책 볼 때 바른 자세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독서대를 사용하시는 게 기본이고요. 오! 네. 엎드려서 아이 책 보는 자세는 잠깐 하는 건 괜찮습니다. 오! 그런데 어쨌든 오래, 오래 그 자세를 취하면 안 좋은 자세로 간주를 하거든요. 네. 간절히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책을 보더라도 엎드려서 봤다면 또 누워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자세를 바꿔주면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독서대에 책을 세워놓고 봐야 눈도 정면을 볼 수 있고 목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 제대로 걸으면 아프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제대로 걷는 법이라는 게 생소한데 걷는 것에도 바른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걷는 자세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정말 어렵게 배운 자세가 걷는 자세예요. 왜요? 우리가 돌 전으로 첫 걸음마를 떼잖아요. 네. 그 이후에 1년 정도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아이들이 2,000번에서 3,000번 정도 넘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요? 그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전거 타기만 해도 금방금방 배우는데 한 2주일도 안 걸릴 거예요. 일주일 만에 뭐 3, 4번 부모님이 잘 잡아주면 아이 금방 타거든요. 그런데 걷기는 그 정도로 엄청 힘들게 훈련해서 만든 자세인 거예요.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자세들이 모니터를 구부정한 자세로 보거나 다리를 오래 꼬거나 이러면서 이제 걷는 자세까지 같이 틀어지게 돼요. 이효경님께서 사람들이 제가 걷는 모양이 꼭 스케이트 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없다나 뭐라나 다리 운동을 따로 해줘야 하는 걸까요? 아! 이건 이제 다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부분 안짱걸음, 팔자걸음이라고 하는 이런 안 좋은 걸음걸이는 첫 번째로 코어에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어라고 하면 골반과 허리를 전체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제가 이제 골반을 옆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허리띠 벨트라인을 옆에서 관찰을 해보시면 골반이 벨트라인이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으면 이걸 전방경사라고 하고요. 벨트라인이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마치 그 꼬리뼈를 안으로 집어넣은 것 같은 움직임. 소파에 기대는 것처럼. 이러면 후방경사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팔자걸음은 허리가 일자허리로 펴지면서 소파에 기댄 것처럼 골반을 뒤로 눕혀요.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걷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강화하는 그런 신전근 운동들 그리고 플랭크 복근 운동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리를 11자로 걷는 노력을 같이 해야 걷는 자세가 좋아집니다. 그럼 팔자로 걸으면 허리가 나빠진다 이 말이 맞는 거네요? 네 그럼요. 우리가 걸을 때 중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잘 분산하고 또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체 역학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흐름을 잘 이용하지 못하니까 체중이 한쪽 발이 푹 실렸다가 반대쪽 발이 푹 실었다가 허리는 구부정하게 스프링처럼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걸음걸이 중에 이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뒤꿈치를 걷고 걸어요. 이거는 무슨 걸음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짧은 거예요. 뒤꿈치를 들고 걷는 건. 아니 종종 보면 되게 철랑철랑 걸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보면 뒤꿈치가 다 들려있는데 종아리가 짧은 거구나 근육이. 네 종아리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걷는 방법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자세히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일어서서 한번 해주시면 제가 일어나려고 마이크도 준비해. 지금 제가 느낌이 리모컨 하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리모컨으로 조종하듯이 저를 한번 조종해주세요. 일단은 척추를 세워야 되거든요. 네 척추를 세운다. 허리에 바나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허리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척추를 세우세요. 허리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아니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배를 내미는 게 아니라 그냥 키를 크게 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허리를 펴시면 됩니다. 키가 작아서 못 느끼셨겠지만 지금 쭉 폈어요. 네. 그 다음에 어깨에 힘을 빼세요. 네. 어깨에 힘을 빼시고 그 다음에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을 가로 간격이라고 하는데 보행 간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을 주먹이 하나 들어갈락 말락할 정도로 모아주세요. 네. 주먹 하나 넣어봤는데 들어갈락 말락하고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볼까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걸으시는데 뒤꿈치 가운데가 먼저 디더져야 되고요. 아. 뒤꿈치 가운데? 가운데. 그 다음에 몸이 앞으로 이동하면 무게중심에 맞춰서 발 가운데가 닿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빠져나와야 돼요. 아. 이렇게 굴러가듯이 발이. 네. 굴러가듯이. 그 상태에서 지금 어색하게 연습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폭을 넓혀서 성큼성큼 팔을 흔들면서 걸어보세요. 팔을 흔들면서. 네. 앞뒤로. 앞뒤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리듬감을 갖고. 그래서. 괜찮나요? 좀 과장된 걸음걸이라고 하는데요. 자신감이 넘치고 기분 좋을 때 걸음걸. 제 평소 걸음걸이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굉장히 당당한 걸음걸이. 맞아요. 여기 성격이 또 드러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느낌이 강한. 맞아요. 자존감. 약간 내 자신을 꾸미고 가꾸고 사랑해라. 성격으로 치자면 관활한 성격. 걸음걸이로도 사람들의 성격을 볼 수 있나요? 네. 성격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진짜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신 없는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살짝 아래쪽을 보고 걷고 자신 있는 사람은 앞을 보고 걷고. 네. 당당하게 앞을 보고 걷고. 무릎은 혹시 높게 들어야 되나요? 무릎을 높게 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무릎을 못 들어서 문제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은 그냥 편안하게 다리를 앞으로 뻗는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지. 무릎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또 이제 발이 떨어지면서 충격이 많이 생겨요. 조진양님께서 똑바로 누워 자는 게 불편해서 옆으로 누워 자는데요. 라운드 숄더가 되는 지름길이라는데 진짠가요? 라운드 숄더의 원인은 실제로 팔을 앞으로 뻗어 쓰는 작업 환경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옆으로 누워진다고 무조건 라운드 숄더가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 그럴 확률이 좀 더 높을 수 있고요. 좁으신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잘 주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옆으로 어깨가 관절이 아프신 분들, 관절이 꽉 조여지는 분들, 팔 올릴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은 그쪽 어깨를 누르고 주무시는 건 좋지는 않아요. 관절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준희님께서 저는 똑바로는 못 자요. 엎어서 자야 편한데 라는 질문이 많은데 저도 원래 엎드려서 자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베개 밑에 손을 양손을 넣고 엎드려서 자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얼굴이 주름 생기고 침 흘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조금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혹시 엎드려서 자는 자세 어떤가요?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엄마한테 안기거나 엎여 있을 때 가슴을 누르게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손으로 가슴을 한번 꾹 눌러보세요. 편안한 느낌이 나요. 편안한 느낌이 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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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압박받는 상황이 이런 부모님과의 좋은 경험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내 체중으로 누르고 주무시다 보니까 엎드려서 주무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목 입장에서는 꺾이게 돼요. 90도로 꺾이게 돼서 마치 닭 목을 비틀듯이 신경혈관도 비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베개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전공서적 있죠. 전공서적 즐겨보시는 거 그런 것들을 베개 안에 넣으신 다음에 베개를 위에 올리고 바로 누워 주무시면 돼요. 아 베개를 내가 하늘을 보고자한테 베개를 내 가슴 위에 올리고 전공서적이나 모래주머니 넣으시고 무겁게 한 다음에 내 가슴을 누르시면 가위 눌릴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한번 해봐야겠다. 그 생각은 못해봤어요. 반대로 할 생각은 못해봤거든요. 네. 되게 편하고요. 그래서 바른 자세 유지하면서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손을 만지하고 자는 것도 안 좋아요? 신경이 목에서부터 팔로 빠져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어깨 앞쪽에 어깨에서 엄지손가락 대각선으로 아래쪽 안쪽으로 만져보면 약간 뾰족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안쪽에. 그 밑으로 신경이 지나다녀요. 혈관. 팔을 올리고 있으면 그 부위를 마치 전선가닥을 거기에 걸어놓고 위로 팔을 올리는 식으로 되게 그 해부학 그림을 보면 굉장히 찝찝해요. 그러니까 이어폰을 내가 끼고 있는데 지금 끼고 계시잖아요. 그 이어폰을 어딘가에 걸어놓고 지금 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 전에 우리 나오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은데 해부학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겨드랑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그 겨드랑이 팔 이쪽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신경과 혈관이 연부조직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겨드랑이나 무릎 뒤나 사타구니 이런 데 자기들이 숨어서 지나다녀요. 누워서 팔 올리고 주무시면 그 부위를 같이 늘려주면서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도 저릴 수 있고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안 돼요. 3902님께서 저는 거북목이 심해요. 친구들이 맨날 곧 바다로 들어가겠다라며 놀립니다. 거북목 교정에 좋은 운동도 있을까요? 지금 바로 따라해볼게요. 하셨는데 우선 거북목 교정의 핵심은 등을 펴는 겁니다. 등을 펴지 않은 상태에서 턱만 당기면 거북목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일단 등을 먼저 펴는 걸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하신 다음에 주먹을 한번 지워보실까요? 주먹을 지워보시고 머그컵 잡은 손모양을 하고 계신 다음에 이 주먹을 나를 향해서 물을 쏟아붓듯이 뒤집어보세요. 그러면 검지손가락이 아래를 향하고 새끼손가락이 위를 향하게 되겠죠. 검지손가락을 쇄골 가운데에 붙이고요. 손가락을 목 저쪽에 붙이세요. 목 앞쪽에. 그러면 구부정한 자세를 했을 때 턱과 새끼손가락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주먹만큼 딱 공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남거든요. 허리를 펴고 등을 펴고 코끝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주먹이 딱 맞게 들어갑니다. 목 앞쪽에서. 네, 맞아요. 딱 맞게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주먹을 내려놓으신 다음에 5%만 힘을 살짝 빼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몸통 위에 머리가 얹혀져 있게 돼요. 머리가 4에서 5kg.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5에서 6kg짜리도 나가시거든요. 우리 서로 다 피디님이나 작가님들이 다른 머리 무게를 갖고 계시는데 볼링공이에요. 무게가. 사람 머리가요? 네. 생각보다 무겁네요. 네, 생각보다 무거워요. 거기에서 목을 조금이라도 기울이면 이 볼링공 떨어뜨리면서 목 어떻게 될까봐 목 근육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반듯하게 하는 게 목의 긴장을 줄여주고 거북목을 교정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효과들이 많아요. 바다로 안 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휴대폰을 볼 때 그러면 이렇게 안 보고 보통 밑으로 아래로 내려다보잖아요. 휴대폰을 볼 때 휴대폰을 들고 봐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프라이버시도 있거든요. 휴대폰을 원칙적으로는 들고 봐야 됩니다. 눈높이에 맞게 들고 봐야 되는데 제 눈에 맞춰서. 네. 그런데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눈높이에 높여서 들면 뒤에 있는 분들이 내가 뭘 보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절충안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디스플레이는 눈높이에 맞춰서 높이라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상황에 맞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는 중간 정도 높이까지만 올려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9367님께서 신발도 걸음에 중요할까요? 신발을 잘 못 신으면 발이 너무 아파서 운동화도 고르기 힘들더라고요. 약간 걷기 훈련되는 그런 신발도 팔잖아요. 네. 걷기 비싼 거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쿠션이 많거나 아무튼 모든 자세 제품이 그런데 독특하게 생긴 제품들은 일단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셨으면 해요. 의자도 뒤에 등 받침대가 있고 팔걸이가 있고 이게 일반적인 의자잖아요. 이게 이집트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런 의자들인데 공공디자인처럼 누구한테나 적용될 수 있는 편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의자도 등받이가 없고 신발도 뒤에 막 스프링 코일 달려있다. 그러면 저게 꼭 좋은 걸까? 이런 한 번 좀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마오리족 신발처럼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또 우리나라는 또 그런 제조직이 또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제가 깊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내 건강을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걸을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신발까지 벗으셨어요 지금? 일단 앞볼이 넓어야 됩니다. 발가락이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가 뭔가 좀 공간도 넓은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생활하면 편하잖아요. 발가락도 똑같아요. 좁은 평소에 여러 명이 원룸인데 한 8명, 9명이 이렇게 낑겨있는 그런 느낌처럼 뭔가 좁은 비좁은 곳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이러면 갑갑하잖아요. 그러니까 발 앞볼이 넓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발 앞에서 3분의 1 지점을 구부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려봤을 때 잘 구부러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놓았을 때 잘 튕겨야 돼요. 어머 신발 그만 구부려요. 마음 아파요. 왜 신발 그렇게 희고 이렇게 좋은 거 사셨는데 그걸 왜 이렇게 자꾸 구부려요. 신발 살 때 그렇게 구부려서 확인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한번 살짝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탄력이 있으면 걸을 때 도움을 줘요. 맞네. 약간 유연해야 되네요. 신발도. 그리고 이제 뒤축을 잡아주는 부분이 만져봤을 때 딱딱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슬리퍼 같은 신발은 좋은 신발은 아니죠. 그래서 하이힐 신는 여성분들이 허리 안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앞볼이 좁으니까. 그리고 또 발이 작으면 신발이 되게 이뻐 보여요. 큰 사이즈보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더 작게 사고 이러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이걸 문화적 강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참 우리나라는 이게 있어. 막 작고 이러면 이쁘고. 날씬해야 이쁘고. 그래서 맞아 신발을 그렇게 작게 옛날에 그렇게 신었어요. 계속. 네. 요즘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맞아. 요새 좀 많이 나아졌어요. 네. 요즘 많이 자유로워진 분위기예요. 옷도 조금 많이 박시해지고. 자 우리 홍석영님께서. 우리 사춘기 아들이 맨날 한쪽으로만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저러다가 허리 틀어질까봐 걱정되는데. 선생님 진실을 알려주세요. 어? 가방. 저도 제 오른쪽 어깨 결림이 심한데 이걸 의심하고 있어요. 항상 노트북 들고 저는 한쪽으로 이렇게 메고 다녔거든요. 이거 진짜 어깨가 이러면 아프거나 틀어지나요? 일단 무게중심을 인체는 무게중심을 무조건 잡으려고 해요. 가방이 요즘 아이들 또 학원 다닌다고 가방 엄청 무겁거든요. 네. 한쪽으로 가방을 메면 몸은 중심을 맞추려고 그 가방 무게 반대로 가방을 왼쪽 반대로 몸을 비틉니다. 네. 실제로 자세가 그렇게 나타나요. 네. 맞아요. 어깨가 오른쪽으로 메면 왼쪽으로 쭉 이동을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잠깐 하는 건 괜찮은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이 무게가 사라지면. 아. 그런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세로 적응을 하고 몸이 변형이 돼버립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일단 가방은 백팩이 좋고요. 백팩이라 하더라도 무게가 중요한데 그 무게는 내 몸무게의 10분의 1보다 많지 않게. 미국이 10분의 1이고요. 10%고요. 내 몸무게의. 한국은 약간 관대예요. 사교육 문화가 있어서 그런가. 15% 좀 많이 잡아줘요. 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모르시는데 이제 아이들 학교 등교길에 그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때 가방 모양 보면 한쪽으로 메는 친구도 있고 가방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가방이 무거우면 머리가 앞으로 또 중심을 잡게 되겠죠. 거북목과 구분 어깨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친구들 어깨 만져보잖아요. 깜짝 놀라요. 아. 진짜요? 네. 너무 단단해져요. 어린 나이인데? 네. 굉장히 무슨 노동하는 친구처럼 이제 공부하는 데 써야 될 에너지를 어깨 힘주는 데 쓰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어렸을 때 책 가방에 안 넣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세는 좋아졌어요. 머리에는 뭐 많이 안 들어왔어도 자세만큼은 아주 좋아졌다고요. 웃으면 안 되는 거죠. 아유 웃어도 됩니다. 다 공개한 상태여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윤서영이께서 선생님 목 디스크에 좋은 운동 좀 알려주세요. 요즘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목 디스크에 좋은 운동은 지금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다면 신전 운동 하시는 게 좋아요. 양손을 목 뒤에 잡으신 다음에 일단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등과 허리는 기본적으로 펴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손으로 목 뼈 7개 움직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건데 그 상태에서 천천히 목을 뒤로 젖혀보세요. 네. 젖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 뒤로 젖혔다가 다시 살짝 숙이는데 숙이는 건 너무 많이 숙이시면 안 되고요. 네. 그냥 가볍게만. 목 근육을 살짝만 늘려준다. 네. 관절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목 근육만 아 살짝 늘어났다. 네. 이 정도로 이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뒤로 젖혔다가 살짝 숙였다가 많이 숙이지 마세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운동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운동이랑 바른 자세 한 상태에서 도리도리 한번 해보실까요? 도리도리. 오른쪽 왼쪽으로 하시는데 이게 45도까지만.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갸우뚱갸우뚱. 네. 갸우뚱. 이것도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대부분 손으로 옆에서 머리를 자꾸 확 꺾어버리시거든요. 네. 그런데 척추 모양을 보더라도 목 뼈는 앞에서 보면 약간 웃는 모양처럼 끝에 돌기가 나 있어서 옆으로 많이 꺾을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지고 이제 광고 들으러 갈 시간이 됐는데 혹시 오늘 소감 어땠는지 마무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항상 첫 경험은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라디오 그리고 생방송 하면 박세미님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과는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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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